제주도는 오는 10월 6일까지 감귤 재배 실태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신규 조성한 감귤원과 폐원과원, 품종갱신필지를 포함해 감귤 재배 실태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10만여 필지로 과원별 위성사진과 등록정보, 농가청취 등을 통해 조사가 진행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품질 감귤 적정 생산과 유통정책 수립, 감귤 수급조절 등 감귤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